월드컵 월드컵 경인주가 이 모양입니다. 36년 독일 월드컵의 공인구는 14개의 조각을 독특하게 이어붙인 팀 가이스 유이십, 월드컵의 공식구는 6개의 모노패널을 적합시킨 코넥스 1구, 축구공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축구공의 기학적 명칭은 깎은 정20현체인데, 이 명칭을 보면 정20현체를 깎아서 만들었고 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정20현체부터 탐색해볼까요? 정20현체는 20개의 정삼각형 면으로 이루어지고, 꼭지점은 12개입니다. 여기에 닦는 과정을 적용해야겠죠? 정20현체의 모서리를 먼저 3등분하고, 3등분한 점들을 연결해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잘라냅니다. 한 꼭지점에는 5개의 정삼각형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진 면은 정5각형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바람을 넣어 불을 만들면 축구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다면체도 깎아서 새로운 다면체를 만들까요? 깎은 정20현체는 준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에 준할 수 있다면 의미인데요. 우선 정다면체는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7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개가 있고, 플라톤의 2체라고 합니다. 준정다면체는 깎은 정20면체 이외에 깎은 정4면체, 깎은 정6면체, 깎은 정8면체 등을 포함하여 10개가 있고, 아리키메데스가 수업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리키메데스의 2체라고 합니다. 축구공 모양은 화학 분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깎은 정20년체에는 60개의 꼭지점이 있는데요. 그 꼭지점들의 탄소 원자를 배치한 게 바로 CCCT입니다. CCCT는 1985년 실험실에서 수상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화학자들은 1996년 모벨 화학성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CCCT의 정식 명칭은 북미스터 플라레인이고, 별명은 버키본인데요. 그 구조가 축구공과 같은 깎은 정20년체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공이 무수히 많은 발길질에도 끄떡없듯이, CCCT는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던져낼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나노기술 등 쓰임체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축구공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는 신기한 축구공 함께 만들러 가보자. 축구공과 같은 게 아티스트 플라이의 전۶플라의 아니될 것입니다. 4만이 TubeVe4 JrCï'인공을 사용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티스트 플라이의 전골이도 Girls'원센터에서 천재인과 함께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계가 되었으면, 이렇게 파이팅이 있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이팅이 도와주자여 동그라인부터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파이팅이 있어도 닮여요. 이렇게 파이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팅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